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 입행을 대비해서 입행 전략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행 전략에 대한 안내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서류 단계와 필기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단계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류 단계에 대한 안내는 크게 또 다시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먼저 은행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안내해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은행이 바뀌어 나갈 텐데 그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입행 전략을 이런 식으로 수립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안내를 잘 따라오시면 크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행을 준비해야 될지도 당연히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으신데요 그게 뭐냐면 입행을 해도 되는지 은행원이 AI에 의해서 대체되고 앞으로 없어질 직업 1위라고 하는데 입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그리고 입행을 이제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내가 입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이 제일 많아요 은행에 입행해도 될까? 그리고 은행에 입행을 해도 된다면 내가 입행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입행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순차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행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입행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스스로 답을 내려나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은행에 대한 현재 상황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건데요 크게 은행이라는 큰 덩어리를 세로로 한번 자르고 가로로 한번 잘라볼 거예요 먼저 세로로 한번 잘라볼게요 은행을 가운데 놓고 세로로 잘라보면 은행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어떤 문제들이 가장 크게 여러분을 호도하고 있냐면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인터넷은행이 등장해서 점포가 폐쇄되고 앞으로 점포들은 없어져 나갈 거다 통폐 앞에 나갈 거다 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은행원을 해도 될지 판단을 해보세요 카카오뱅크가 생기고 케이뱅크가 생기면서 인터넷은행이 등장하고 이용자 수가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카카오뱅크의 증가세가 더 가팔라 보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인터넷은행이 마치 시중은행을 모두 먹어치워버릴 것 같죠 그리고 은행원은 AI에 의해서 모두 대체되버릴 것만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대마진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 대한 미래를 굉장히 암담하게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너무 부푼 희망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객관적인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수익성이 예대마진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은행의 근데 가계대출 증가 규모 추이를 보면 지난 몇 년간 계속 가파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아마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아래 공포 뒤에 공포가 드리워지고 있다 라는 기사들을 많이 살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놓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예대마진이 악화되는데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사업자대출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은행의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종합해보면 은행의 단기 순이익은 지난 몇 년간 계속 가파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주요 은행들의 단기 순이익과 주가 역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고 모두가 은행들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지난 몇 년간 오히려 은행들의 단기 순이익은 증가했고 주가 역시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자 은행의 수익구조 국내 은행들의 수익구조를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너무 기사에서 작은 부분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러냐면 비이자 수익이 중요하다 중요한 건 맞죠 근데 실제로 은행의 수익구조에서 비이자 수익은 여기 하얀 부분 그리고 이 아랫부분이 이자 수익이고요 이 이자 수익에서 대부분은 기업금융과 개인금융 그리고 개인금융 안에서도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이 이자 수익에서 예대마지는 줄어나가고 있지만 그 대출의 증가 속도가 훨씬 커서 은행의 수익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은행이 등장했다고 하지만 인터넷 은행과의 업무 범위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보면요 은행 인터넷 은행의 주요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중금리대출 그 다음 주로 간편결제 그 다음 해외송금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시중은행들을 이용 안 하는 건 아니죠 이용을 같이 하죠 그리고 업무 범위의 주요 업무 범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금융이 시중은행들의 주요 업무고 수익성의 주요 수익원인데 그 부분이 겹치지는 않죠 사실 주로 겹치는 건 중금리대출과 신용대출 일부가 겹치게 될 텐데 중금리대출은 사실 1금융의 주요 업무가 아니라 2금융의 주요 업무이고요 신용대출의 일부만 인터넷 은행과 업무 범위가 겹치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하니 여러분이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은행이 안 좋아지는 것과 은행원이 안 좋아지는 것도 별개의 문제라는 걸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은행이 안 좋아지는 것 은행원이 안 좋아지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은행원이 줄어들어 나갈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은행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은행원 1인당 희소성은 커진다는 이야기고 은행원 1인당 생산성은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은행원들은 줄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규모라던가 아니면 1인당 성과급은 굉장히 많이 받아갔습니다 은행원이 줄어드는 것과 1인당 은행원 생산성이 악화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오히려 그 직업의 가치가 희소해짐으로써 몸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극단적인 그 장면을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만약에 과거의 은행에서 일했었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환전을 했겠죠 1번 고객님 환전해 드릴게요 점표 쓰세요 2번 고객님 환전해 드릴게요 점표 쓰세요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어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환전을 한다고 하면 은행원 한 명이 그 학교 강당에 가서 모두 모바일 뱅킹을 설치하고 연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모바일 뱅킹에서 환전 여기 들어가서 이템 누르고 환전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 달러는 공항에 가서 찾아서 환전해서 출국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리고 끝나겠죠 1인당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뭐로 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1인당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은행원이 대체되어 가는 건지 은행원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따 더 자세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멀리서 바라보고 두렵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고 그 안에서 기회 요인들을 포착하신다면 그 안에서 생산성이 높은 은행원이 되실 수 있다 마치 아이언맨이 되는 거죠 은행원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수도 있지만 아이언맨처럼 그 디지털 기술들을 입고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죠 아이언맨이 강해진 것처럼 은행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안에서 더 강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 안에서 그럼 준비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먼저 은행에 대한 상황을 살펴봅시다 그렇게 가계대출 규모도 증가하고 기업대출 규모도 이렇게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증가를 해왔습니다 금리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 추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이 예대마진 폭이 줄어드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전체 은행의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꼬꾸라진다 이런 일이 있기는 조금 힘들다 선진국이 될수록 국가 부채 정부 부채는 늘어나가고 그리고 많은 자산들이 부채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버블이다 아니다 지금 따지는 건 너무 큰 이야기고요 은행의 수익성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안에서 은행원은 더더욱이나 1인당 생산성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호사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1인당 변호사의 수익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은행원이 AI에서 대체되고 은행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다른 생각으로 해보면 1인당 은행원의 생산성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안에서 가능해지겠죠 여러분에게 막연한 희망을 갖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큰 두려움을 갖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그 두려움 가까이 가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기요인도 있을 거예요 그 위기요인도 같이 안내를 드려볼게요 주요은행의 주가는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해왔고 특히나 인터넷은행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부터 오히려 더 가파르게 은행들의 주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그래서 은행이 처한 현실을 세로로 잘라서 주변 문제들을 팩트체크를 해봤다면요 이번에는 2020년을 가로로 잘라서 은행의 과거와 미래를 진단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은행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들이 과거에는 금리가 높았고요 대출금리도 높았고 예금금리도 높아서 예대마진을 확보하기가 쉬웠습니다 고객들도 특별히 펀드나 다른 상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퇴직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예금금리로 나의 노후가 보장되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금 한 종류 대출 한 종류면 고객도 행복하고 은행도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고객들은 알아서 은행에 찾아왔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금리는 높았고 특별히 영업을 하지 않아도 은행들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금융이 선진화되고 다양한 부분에서 리스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보험 상품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가 드리워지면서 예금 적금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수단인 펀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금 대출을 넘어서서 카드, 펀드, 방카, 기타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은행원들에게 필요한 역량 역시도 다양한 영업력과 펀드에 대한 지식 방카슈량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지고 각종 자격증이 이때부터 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더 지나서 최근에 들어서는 예금, 대출, 카드, 펀드, 방카 이외에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자문, 기타, 신탁상품 너무나 많은 상품들 그리고 2019년 한 해를 장식했던 DLF 파생상품, 구조화금융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고객들과 은행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 시대가 더 지나서 더 미래로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금리 기조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펀드가 선택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자산관리나 펀드의 가입이 선택이 아니라 점점 더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그럴 거예요 마치 DLF 사태 하나만 보면 은행이 엄청난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잘못한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어떤 부작용이지 이게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뚫고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들은 그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그냥 예금이나 적금에 놓아두면 실질적인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더욱이나 자산관리나 펀드에 대한 투자의 니즈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행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그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고객들에게 불안전 판매를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DLF 사태의 제2의 DLF, 제3의 DLF 사태가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도 힘들고 고객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채용을 할 때도 은행이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건 당연히 입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입행을 한 이후에 더더욱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입행을 한 이후에는 더더욱 자격증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습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입행하고 나면 안정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입행 이후에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계속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고 자기의 역량을 개발해 나가야 되고 특히 세분화해서 과거에는 그냥 은행원이었다면 이제 기업금융, 개인금융을 나누고 자산관리를 나누고 개인금융 안에서도 자산관리를 나누고 분야를 세분화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로 차츰 넘어가 볼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들은 직무를 세분화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IT 직군이 따로 없었어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4, 5년 전만 해도 그냥 뽑아서 어? 얘 통계학과네? 그럼 얘는 IT 쪽으로 보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 분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IT가 잘라지고 IT 디지털 직군이 잘라지고 또 일반 직군 안에서도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을 나누어 나가고 채용 단계에서부터 이런 여러분들의 직무 세분화를 미리미리 하고 있죠 그리고 은행에 따라서 최근 그 직무 세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은행들이 있고 빠르게 진행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행은 그 직무 세분화를 서류 단계에서 물어보고 어떤 은행은 필기 단계에서 물어보고 어떤 은행은 면접 단계에서 물어보고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큰 흐름 속에서 은행이라는 큰 덩어리를 가로로 잘라봤을 때 그 역사와 미래를 살펴보면 흐름이 직무 세분화의 흐름 안에 여러분이 지금 입행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입행을 준비하시게 되면 몇 달 후에 서류를 쓰시게 될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은행 중에 하나인 기업은행의 채용 공고를 보면요 일반직 덩어리째 뽑아요 기업은행은 그런데 그 안에서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을 세분화하고 그 안에서 업무를 다시 세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IT 디지털을 세분화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건 이거 어쨌든 두 덩어리밖에 안 돼요 기업은행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서류 쓰는 화면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직무 역량 경험 기술서라고 해서 본인이 해당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를 증빙 가능한 것과 증빙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은행의 채용도 계속 바뀌고 있다 이런 직무 세분화가 더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되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 가고 있고요 자격증도 기업은행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보고 세분화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하나은행은 더욱더 세분화되어 가고 있고요 아예 전공 자체를 하나은행은 제한해서 입행을 지원할 때 아예 전공자만 기업금융이나 아이비에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직무별로 전공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직무 세분화의 트렌드를 이해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복수 전공이라도 당연히 해야 하나은행은 지원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은행이 2019년도에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조금 일반 은행들처럼 되돌아올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직무 세분화의 흐름은 전체 은행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고 있는 우리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금융, 기업금융 WM, IT, 디지털, IB, 리스크 자금, 글로벌 물론 제가 리스크 자금 글로벌 수강생분들을 지도하고 입행을 한 이후에 보면 바로 리스크 자금 글로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영업점에서 길게는 3년까지도 있기 때문에 입행 이후에 바로 업무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저런 변화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채용할 때부터 직무 세분화를 하고 있는 흐름은 계속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데 직무 세분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는 은행원 대표적인 자격증 중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게 FP, AFPK보다 좀 쉬운 거 FP, 은행FP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 자격증을 과거에는 많이 취득을 했는데 이제 직무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이 은행FP를 우대 안 해주는 것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기 한번 우리은행 볼까요? 서류, 전부문, 공통 우대 자격증과 부문별 우대 자격증이 있는데 은행FP가 여기 WM에는 들어있는데 기업금융에는 들어있지 않죠? 전부문 공통 우대 자격증에도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FP를 준비하고 기업금융을 지원한다?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어떤 직무로 커리어를 쌓아갈지를 정하시고 그에 맞추어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경험을 쌓아도 경험을 쌓아야 그게 자소서에서든 면접에서든 힘을 발휘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소서와 면접에서 직무에 따라서 자소서 항목이 바뀌어가고 있고 면접 질문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에 따라서요 그러니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세분화해서 직무에 맞춘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방금 먼저 이제 변화의 흐름 큰 두 번째로 이제는 탈스펙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직무에 맞게 세분화된 스펙을 요구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별로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은 어느 정도 탈스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도 어느 정도는 탈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업은행은 스펙은 안 보지만 직무 관련 경험을 스펙이랑 경험은 좀 다르죠 경험을 물어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크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이 좌측에 있는 은행들은 탈스펙 성향이 강한 은행들이고요 우측으로 갈수록 탈스펙 성향이 적어지고 스펙을 보는 성향이 짙어지는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2, 3년 전만큼 탈스펙이 강하지 않고 탈스펙이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쪽 은행들은 스펙은 이렇게 보다가 안 보고 이렇게 탈스펙 쪽으로 가고 있는 은행들인데 그 안에서 독자적으로 보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갈수록 스펙을 보는 은행들이다 큰 틀에서 여러분이 취업 준비를 단기간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단기간에 끝내야 된다 아니면 직장을 병행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끝내고 싶다 그럼 이쪽 좌측으로 노리는 게 좋겠죠 좌측으로 노리면서 이 은행들이 보는 부분들 예를 들면 이 은행들 중에 농협이나 수협은 봉사활동을 보니까 봉사활동을 준비한다거나 이 은행들을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본인은 시간이 좀 길어서 장기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 있는 은행들까지 염두를 하시고 대학교 2학년 3학년 분들이라면 더 장기적으로 복수전공까지 염두하면서 완전히 장기적인 시각에서 스펙이나 커리어를 준비해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 단기, 장기 이쪽은 단기, 이쪽은 장기, 이쪽은 스펙, 이쪽은 탈스펙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그래서 장기 준비하실 분들은 직무 세분화나 스펙을 쌓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직무에 맞추어서 장기간 이 오른쪽 은행들까지 준비를 해가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스펙을 많이 반영해요 조목조목 봉사활동, 자격증, 금융자격증, 직무에 따라서 반영하고요 영어 점수 반영하고요 제위 외국어도 반영하고요 학점도 보고요 학교는 모든 은행이 보지 않습니다 학벌은 2017년 이후에는 학벌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점은 반영하는 은행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본인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나는 학점이 좋은가? 영어 점수가 있나? 그걸 보시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본인이 스펙이 조금 안 좋다면 왼쪽 스펙이 좋은 게 있다면 오른쪽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조금 더 장기간 준비하실 수 있다면 오른쪽까지 염두를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학벌, 나이, 성별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안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안에 나이, 성별, 학벌에 따른 차별은 두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들이 이것 때문에 뉴스 보시면 감옥가구, 구속, 불구속, 인사단장자 난리나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더 이상 그 내용들을 가지고 취업 준비생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나이나 학벌,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나이에 대한 걱정, 스펙에 대한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나이에 대한 걱정이나 스펙에 대한 걱정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면 나이나 학벌을 반영했던 제 시절에도 34세, 35세 동기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 재작년만 해도 수강생 분들 중에 32세 합격자를 보기도 했고 35세인데 최종에 가시는 분을 보기도 했어요 제가 모든 수강생을 오프라인으로 다 만나지는 않으니까 전수조사를 모든 수강생에 대해서 했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이든 아니면 제 동기생들이든 아니면 실제로 입행한 수강생들이나 제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입행에 있어서 나이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나이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지원을 안 해서 합격자가 적은 것이지 나이가 많아서 떨어져서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조금 내려두셔도 됩니다 서류, 필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나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 심지어 나이나 학벌에 대한 불이익을 줬던 제 시절에도 34세, 35세 동기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걱정된다면 이제 여러분이 채용설명회를 보시면요 직접 나이에 대한 언급을 개별은행들에서 해주는 영상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은행들의 채용설명회를 한번 직접 다녀보시거나 가셔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들보다 실제 은행의 채용담당자가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거잖아요 저는 큰 모든 은행을 전반적인 은행에 대해서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은행에 대한 인사담당자를 여러분들이 채용설명회를 직접 찾아가거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두려움을 나이에 대해서나 학벌이나 스펙에 대해서 갖지 마시고 이것도 가까이 가보세요 가까이 가서 보면 나에게 유리한 은행이 있고 아닌 은행이 있습니다 어차피 입행 다 할 수 없고 당일 회사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각각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방은행이든 아니면 지역인재 전형이든 아니면 이쪽은행이든 이쪽은행이든 유리한 은행들을 몇 개 골라서 여러분들이 입행 전략을 수립해서 가면 어떤 은행에서는 내가 유리한 은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들을 찾아가시라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선생님 저 큰데도 불안한데 은행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과 안내 입행 전략을 안내 드리는 거기도 한데요 제 이야기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을 하시고 직접 인생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취업을 넘어서서 인생의 선택의 기록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은 부산에 가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에 가야 되는데 강원도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자장고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갈 수는 있어요 저축은행 갔다가 갈 수도 있고요 지역인재로 들어갔다가 5년 이후에 지역 풀리면 수도권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텔러직군, 개인금융서비스직군으로 입행한 이후에 일반 직군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은 직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역시 어쨌든 선택을 하고 길을 가면서 내가 KTX를 끊을지 고속도로로 갈지 버스를 타고 갈지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해 가셔야 되는 거고 가다 보면 부산에 도착하는 거지 서울에서 계속 갈 수 있을까 못 갈까를 고민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고요 이 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의 경우에는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멘탈이 강해야 되고 스펙보다 중요한 게 멘탈일 수 있고 정신력일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스스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제 이야기 믿지 마시고 실제로 각각의 은행들의 채용 설명회를 다녀보시고 질문을 던져보시고 제 이야기가 맞는지 끝까지 의심을 하신 이후에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고 은행원들이 줄어들어가고 채용이 줄어들어 가더라도 입행을 할만하고 내가 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든다면 그때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셨다면 우직하게 밀고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을 보는데요 필기 합격했음에도 다니고 있는 직장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 서류는 모조리 합격했는데 불안하다고 기존 직장을 놓지 못하고 필기 준비를 안 해서 서류 합격은 모조리 다 하고 필기에서 모조리 떨어지는 분 이러저러한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근데 안타까운 경우 중에 극단적으로 안타까운 경우들은 결국 자신을 스스로 믿지 못해서 오는 경우 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애초에 자신을 너무 못 믿겠고 불안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과정이 천안에서 끝날 수도 있고 대전에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그 길을 끝까지 가실지를 가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행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요 이러저러한 분이 있지만 어쨌든 입행할 수 있다 입행을 해야겠다라는 그 끈기와 간절함이 있어야 입행할 수 있습니다 사수에서 입행에 성공하는 사람까지 저는 봤는데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수까지 할 만한 멘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년을 우직하게 준비할 만한 멘탈은 가지고 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안내를 또 한 가지 사례를 드려보면 고졸이신 분들도 일반직 서류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졸이라는 단어를 쓰면 마치 고졸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고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대졸이어도 겁을 먹으시는 분이 있고 고졸이어도 자신감을 가지고 서류 합격하시는 분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 스펙이나 나이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이 되신다면 입행에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를 쏟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어떤 버튼도 있습니다 그 버튼이 뭐냐면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인데요 서류 쓰기 전에 현장 면접을 보게 해주고요 코엑스 이런 데 모여서 현장 면접을 보게 해주고 현장 면접 우수 면접자에게는 서류 전형이나 그 입행 단계에서 우대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오로지 현장에서 면접으로만 면접관과 맞닥뜨릴 수 있는 스펙을 뛰어넘어서 면접관과 면대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장 면접을 이용해 보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스펙을 뛰어넘고 입행할 수 있겠다 아닌지다를 가늠하실 수가 있겠죠 은행권 현장 면접을 통해서 스스로 가늠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을 입행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입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스펙을 보면요 개인금융, 기업금융으로 나눠서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 위에 요 4번부터 4번, 5번은 고급 자격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1, 2, 3번까지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들 금융권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들이고요 IT 디지털 직군들의 경우에는 세분화된 내용들이 이제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이따가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은행별로 이쪽으로 갈수록 탈스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격증을 보긴 보죠 기업은행도 그런데 그 자격증이 아까 이야기 드린 고급 자격증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 자격증 안 보는 은행에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채용 공고만 보고 어? 자격증 보내? 스펙 보내?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 자격증이 진짜 다른 나와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바라보신 다음에 두려움을 가져도 두려움을 가져라 그래서 이 왼쪽으로는 금융 자격증을 안 보는 은행들 이 오른쪽으로는 금융 자격증을 보는 은행에 가깝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금융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할 때 가장 무난한 금융 자격증은 보통 AFPK와 투자자산운용사를 많이 취득을 합니다 저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시면 개인금융, 기업금융 혹은 둘 다에서 우대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대를 받지 않는 탈스펙 쪽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필기 단계에서 해당 부분에서 공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필기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3번에 들어가 있는 자격증들이 무난한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서류 단계나 필기 단계에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다 탈스펙 은행이더라도 금융 자격증 취득한 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필기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필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서류 단계에 대한 입행 전략 안내 이외에 별도로 제작된 필기 단계에 대한 입행 전략 안내에서 세분화된 은행별 필기 안내를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은행에 대해서 주로 서류 단계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은 기업은행의 채용 공고의 일부인데요 우대 사항을 보면 여기 현장 면접 공동채용광남의 현장 면접 우수 면접자 우대해준다 서류 단계에서 내용이 있죠 그리고 화상으로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방에 계시더라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펙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가늠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은행들 기업은행에서는 인턴을 하셔도 우대를 해주니 그 우대 항목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인턴해야 되고 꼭 자격증 있어야 입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인턴 없이도 자격증 없이도 입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신 그런 분들은 다른 내용을 준비한 게 있겠죠 그 내용까지 이야기하기는 개별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안내 드리기에 적합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먼저 입행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국민은행의 입행 채용 공고 안내 부분인데요 우대 사항을 보면 CFA 레벨 3 공인노무사 세무사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보유자 그러니까 자격증을 보기는 하는데 이 자격증이 내가 나와 당장 경쟁할 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은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은행 지원하면서는 어 내가 영어 점수 없어 나 학점 낮아 나 학벌 안 좋아 어 나 나이 많아 아니면 나 자격증 없어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지방은행 중에 전북은행의 채용 공고 안내 부분인데요 지방은행 중에서도 스펙을 보는 은행들이 있고 안 보는 은행들이 있어요 만약에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이 있어요 근데 그 은행들 중에 지방은행 시험이 겹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스펙 금융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면 주로 대구은행은 금융자격증을 안 보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기업은행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신한은행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면 이쪽 위주로 지원을 하시고 없는 분이라면 이쪽 위주로 지원을 하시고 중요도를 이제 개인별로 다르게 가져가시면 좋겠죠 제가 이제 요 전북은행 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전북은행은 금융자격증을 보죠 심사역 신용분석사 공인재무설계사 투자자산 외환전문력 1종 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 외환전문력 2종은 없네요 그쵸 그리고 CDCS도 없네요 뭐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기업금융과 관련된 자격증에 가까웠던 아까 이야기를 해드린 기업금융에 가까웠던 외환전문력 2종 CDCS 이쪽 자격증이 전북은행이나 지방은행에는 우대가 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위주나 소상공인 대구 같은 도시 생각해보세요 아무래도 거대 기업금융을 다루는 회사들보다는 IT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판교에 많고 하지만 대구 이런 데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데는 주로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위주 아니면 가계 개인중심의 금융영업을 할 확률이 높겠죠 지방은행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은행들은 이쪽보다 이쪽 자격증을 우대해주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입행을 하고 나서도 이쪽의 업무보다는 이쪽의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셔서 어 본인이 지방은행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자격증을 저쪽 걸 준비하셔야 되겠죠 이쪽 거보다는 나는 구지 기업금융을 지방은행에서 해야 되겠다 애초에 틀린 취업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뽑기는 뽑습니다만 그 비중에 있어서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이제 적다 그리고 시중은행들도 지역에 있는 점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금융을 한다면 시중은행에 지역인재로 지원을 하는 게 오히려 기업금융을 한다고 했을 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그래서 크게 입행전략에 대한 정리를 이제부터는 해드려 보면요 제가 막 하나하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봤잖아요 이제 조금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입행전략을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먼저 내가 단기 장기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단기로 취업준비를 하겠다면 아까 스펙을 안 보는 은행 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많다면 오른쪽까지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보실 수 있겠고 오른쪽까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직무 세분화 까지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 자격증도 그것에 맞춰서 준비해라 그럼 뭐에 맞추는 게 가장 좋냐면요 우리은행의 우대 부분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시면 다른 은행들까지 자동적으로 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아직 대학교 2, 3학년이다 아니면 이번에 졸업하긴 했는데 나는 2, 3년 정도 몰빵할 생각이다 자격증 준비부터 체계적으로 해보려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은행의 채용 공고를 보고 자격증이나 직무를 선택하시면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맞아 들어갈 거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본인 상황을 분석해서 개인별로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이 여러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스펙에 맞게 위에 드린 안내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아래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 위 화면을 보면서 우선순위 은행을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 은행들이 나에게 이제 유리하겠구나 라는 건 어느 정도 점쳐보시고요 그 다음 취득 자격증을 그 은행들에 맞춰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결정하시고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은행들이 이제 스펙을 보는 은행도 있고 안보는 은행도 있지만 경험은 습득 경험은 모두 다 봐요 직무와 관련된 게 반드시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혼돈을 많이 하시는데 경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인턴 말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인금융이라면 본인의 투자 경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기업금융이라면 하다못해 중소기업에 근로했던 경험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험은 개인별로 당연히 더 다르고 이것들은 탈스펙 쪽의 은행들이더라도 자소서 단계에서 다 드러나게 되고 면접 단계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게 결정적으로 면접에 가서는 어쨌든 취업의 당락을 가리게 될 거기 때문에 본인의 취득 자격증 뿐만 아니라 습득 경험까지도 염두해서 은행을 리스트업하고 준비를 하셔라 이걸 염두해서 은행을 준비하기도 해야 되지만 은행을 준비하면서 반대로 이 자격증과 경험들을 반대로 세분화해서 준비해 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면접에 가서 자격증을 물어보는 경우보다 입행을 위해서 너만의 어떤 준비를 해왔고 어떤 경험 어떤 역량을 쌓아왔는지 해당 직무를 위해서 그 경험을 말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준비해 가셔라 그리고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염두해서 은행을 리스트업 하셔라 그 다음 여러분이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를 이용해서 본인의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기를 바란다 나는 다 준비하고 나중에 가서 직접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해보세요 미리 가서 부딪혀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면 그 스펙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서류 단계 없이 그냥 면접만 보는 거니까 가서 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가능성을 진단해 보시고 운이 좋으면 서류 단계 면접 면제를 받으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지방은행이나 지역은행 지방은행이나 지역인재전형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커트라인이 더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다 유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는 개인 개인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80% 이상 지방은행 지역인재전형을 활용하면 그 입행이 조금 더 쉬우실 거다 자 그 다음 직군전환에 대한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으로 들어가서 개인금융 직군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치 대학 입시처럼 다른 전공으로 들어갔다가 전공을 바꿀 수 있고 복수 전공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역인재로 갔거나 텔러 직군으로 갔다가도 일반 직군으로 옮기고 수도권으로 옮겨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2020년 저는 2금융에 대한 입행 추천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금융에 입행했다가 다시 1금융으로 지원하려고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아 2금융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겠구나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1금융 2금융 다 다닌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1금융이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2금융에 대한 추천을 과감하게 드리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다면 이 정도예요 2금융은 여자와 남자에 대한 분류가 굉장히 확실하고 남자는 주로 여신 여자는 주로 수신 근데 저축은행 생각해보세요 여신은 1금융에서 밀려난 풍선효과로 밀려난 사람이 가겠죠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 조금 더 험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수신 2금융 수신 금리를 조금 더 주죠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이 현금 자산 많은 분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가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수신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다 여자분들 수신 분 남자가 저축은행에서 수신한다 2금융은 남녀에 대한 구분이 조금 확실한 편이어서 여자분이 수신 가서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근데 남자가 여신 가서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근속연수가 긴 경우는 거의 못 받다 그래서 입행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새말금고나 신협이나 지역 농협에 근무를 하는 것은 추후에 입행을 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2금융에 대한 검토를 하신다면 염두를 하시고요 사다리가 될 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입행을 경우에 따라서는 염두해 볼 수도 있겠다 2020년은 그리고 2금융의 채용이 좀 확대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1금융의 LTV를 과거에 LTV 70에서 60으로 낮추고 60에서 서울의 경우에 40으로 낮추고 그 다음 20으로 낮추고 1금융의 대출을 확 조였죠 그래서 2금융 풍선효과로 확 밀려나면서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자신들의 동네에 새말금고가 막 공사하고 있고 신협이 공사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2금융으로 밀려나가서 그래요 그래서 2금융 채용이 2020년에 좀 많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다면 본인이 사다리로 그리고 활용해보고 싶다 하면 2금융에 입행을 하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선택해보시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저축들의 단기순이익과 새말금고의 순이익을 보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 대한 LTV를 압박하면서 풍선효과로 인해서 2금융의 순이익이 경우에 따라서 증가하는 곳들이 있었고 그 곳들이 주로 2020년에 채용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행을 준비하시면서 걱정이 되다 보니까 플랜 B로 2금융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린 내용을 염두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향은 조금 걱정이 돼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확대하시는 게 좋으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원을 하실 때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다 뽑아요 그런데 농협은행과 거의 채용단계 프로세스가 유사하고 시험 범위와 내용도 같아요 논술 문제도 농협은행 5급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나 각종 중앙회라는 수협중앙회 및 각종 중앙회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업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앙회들을 가시는 게 조금 더 2금융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그 입행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가 윤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로 그 중앙회 위주로 확대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거는 하향지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회들을 먼저 플랜 B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신다면 2금융까지 내려가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쪽보다는 옆으로 확대하는 방식의 채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제 흐름을 다 이야기 드렸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이 입행을 할지 말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시고 입행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으로 바꾸셔서 본인에게 맞는 취업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은행의 현재 상황을 안내해 드리고 입행 전략을 스스로 가늠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후에 필기 단계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필기 단계에 대한 입행 전략 안내가 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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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